이지 총정입니다. 오늘 배웠던 거 딱 하나입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 매개변수로 나타난 함수의 미분법. 기억나시죠? 딱 이겁니다. 뭐야? X는 FT, Y는 GT. T가 X, Y를 연결시켜줘. 저 T를 우린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함수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코스 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그걸 연결시켜주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죠. 됐죠? 그런 기억들. 오케이. 그다음에 함수. 미분하는 이유는 DY, DX. 얘는 바로 DY, DT, DX, DT. 그래서 이 DT가 사라지면 DY, DX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DY, DT는 얘를 T의 미용이니까 G, F라는 T가 될 것이고 얘를 X와 T의 강식을 T로 미용하니까 F라는 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주면 끝. 거기다가 T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미분계수가 나올 것이고 간단합니다. 오늘 배웠던 전부입니다. 이거 하시고 확인차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은 지속적인 금융의 사고는 능력을 대가시킵니다. 콜린 파월이었습니다. 오케이.